안녕하세요. 복트럭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현대 올류마이티 3.5톤 덤프 차량입니다. 2021년 11월에 등록한 차량이고 주행거리가 800km입니다. 그리고 이 차량의 최대 적재량은 3.5톤이면서 적재함의 길이는 3m 20입니다. 일반캡 단축 고상 차량이고요. 신차를 사더라도 몇 개월에서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던데 이 차량은 그런 기다림이 필요 없는 차량입니다. 여러분한테 많이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